제가 꽤 오래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짜 배가 아팠는데요 그 배 아픈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당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웃이 밭을 사도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 덕을 오늘 봤네요 뭔 말인지 지금 하시는 중이시죠 믿어지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네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우리 집 배학을 했었는데 그동안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리 잡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느끼기 어렵겠지만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기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만큼 심각한 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냥 이렇게 잘못하면 몰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7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명 정원이었는데 12명, 11명인가 12명 지원했습니다 몇 대의 일이에요? 제가 그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학교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신학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 평균 4년 재수해야 들어옵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3.5에서 4년 정도 재수하는 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고시 준비하듯이 준비하지 않으면 신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71년도에는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시 수준입니다 71년도 제가 미달일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모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사정 잘합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장로 피택됐다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셨습니다 못한다고 자기 장로 못한다고 도망가셨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장로 선거가 대개 다 과열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웃교회 보니까 어느 집사님 장로 선거에 떨어졌다고 머리 깎고 시위하고 딴 교회 가셨습니다 후배들이 되는데 창피하다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냐고 머리 깎고 한 번 딱 시위하고는 딴 교회로 갔습니다 왜 71년도에는 집사님이 장로 됐다고 딴 교회로 갔는데 왜 요즘은 안 됐다고 딴 교회로 갈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옛날의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일이 여간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전 잊지 않습니다 첫 주일 연보 나오는 것으로 단임 목사 생활비 드리고 두 번째 주일 연보 나오는 것으로 여전도사님하고 사찰 월급 주고 셋째, 넷째 연보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 생활비 얼마 많이 정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단번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는 장로님이 죄 지은 사람처럼 조금 조금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자니 미안하고 받는 나 미안하고 그거 들고 오는 장로님 더 미안하고 그래서 첫 주일 황금으로 단임 목사 생활비만 줘도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높은 뜻깨는 흩어났지만 전체를 합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첫 주일 낳아주면 나는 재벌 되겠다 여러분 이름 변화가 그 사이에 한국에 있은 거예요 전에는 교회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생겼어요 제가 우리 나이 40회 동안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한 1300명 정도 출석할 때였어요 그래도 우리 나이에서 그때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부임했는데요 부임하자마자 저희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장이 인사 오셨더라고요 나이로 치면 새파랗게 막내 동생뻘이나 될까 그러는데 깍듯이 인사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빈손으로 왔을까요? 뭐 들고 왔을까요?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그러세요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바보냐 지나가다 들렀는지 정기적으로 들렀는지 그것도 모를까 의도적으로 들리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교회가 VIP 고객이거든요 매주 황금 들어오고 하니까 그 돈이 크니까 내가 맘 변해가지고 딴 데 거래하면 자기의 실적 나빠지니까 나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교회를 건축해 봤는데요 그때 계약금에 한 8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됐어요 그 정도 돈 있죠 그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8억 10억 이런 돈을 보통 예금 통장에 넣지는 않잖아요 이자 관계 때문에 정기 적금을 넣는다든지 그랬는데 그중에 몇 개를 깨야만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그랬더니 지점장이 이자 손실이 많습니다 한 석 달 쓰면 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건 나도 알죠 그래서 대출해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어이 동안교회인데요 그래서 6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율이 높은 걸 주셨을까요? 아주 낮은 걸 찾아주셨을까요? 그것까지 6억 석 달 이자 받아 봐야 별거 아니니까 비즈니스죠 정말 어디서 그런 걸 찾아서 우리한테 정말 유리한 걸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 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백부장 믿음을 가지셨더라고요 바쁜데 올 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데 뭐 올 거 없다고 서류 꾸미면 되니까 제가 한가한 시간을 알아가지고 차장하고 과장을 서류 다 꾸며가지고 제 방으로 보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소파에 내려앉으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내 책상에 딱 옆에 붙어가지고 허리 딱 45도로 굽히고 여기다 6억이라 쓰십시오 이름 쓰십시오 사인하십시오 그때 저희 재정부에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동참하셨어요 저보다 몇 년 위시고요 연대 상대 나오신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서 와 동항계의 당회장 끝내주네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돈 빌리려면 은행 바닥을 박박 기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은행이 와서 기시네요 그래서 내가 농담했죠 집사님 연대 상대 나왔죠 네 치열했죠 그때 네 난 비달인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요 첫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단임 목사 생활비 주면 참 좋은데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목회를 했어요 그거를 감당하려고 장로님들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다 하니까 웬만하면 도망가고 싶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목사에게도 있었고 장로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상적인 권력 매력 권한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을 쓰는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래 나도 해볼 거야 여러분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면서 교회가 체질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세 시험에 다 들었지만 특히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지 않겠냐 당연히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놀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이루지 않고 그냥 정말 객사하시면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천사 보내서 발 붙들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사탄 돌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머리가 나빠 예수님 천사가 와서 발 붙들면 저 그날로 망하는데 사탄 여러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뛰어내리시고 천사가 와서 발 붙든 거를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목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그러면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스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쫓아다닐 거고 사탄은 세력이 무너질 것인데 어떻게 저망할 시험을 예수님에게 할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했을 때 아 여기 함정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뭘까요? 노린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는 막아야 돼요 십자가를 막으려면 알아요 사탄은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펄짝펄짝 뛰어내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십자가 못 져요 그 헛된 영광에 맞들이면 거기 맞들이면 천하장사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못 져요 절대로 못 져요 사탄이 그걸 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 함이야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영광도 영광 나름이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지 십자가 전에 있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게 쓸데없고 헛된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꽤 여러 해 전에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일본에서 마술사가 왔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CBMC 강의를 하는데 어느 병원 원장 하시는 장노님 네 분이 오시는데 공부 끝나고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그 일본에서 마술사 온 거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쇼를 했는데 그거 대단합디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 마술사가 부엌에 가서 숟가락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권사님하고 장노님이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그걸 앞에 나오라고 해서 놨대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기압을 줬더니 두 개가 구부러지더래요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에이 그랬을 텐데 장노님이 그러는데 그거 사기지 그건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됐으니까 그렇게 돼 두 개가 U자로 다 구부러졌다는 게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장노님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금방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으로 구부러트리는 건 물리 물리적인 힘을 가면 구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구부러졌잖아요 구부러졌다는 것은 힘이 실존한다는 뜻이잖아요 힘이 가해졌으니까 구부러졌는데 물리적인 힘을 가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설명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노님 기도하면 병 낫겠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그건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힘이죠 손 안 댔는데 기압 줬더니 숟가락이 실제로 구부러졌으니까 장노님이 하도 신기해서 그거를 나무통에다 잘 보관해 놨대요 잘하셨다고 거기다 하나 써놓으시라고 뭐라고 쓸까요? 쓸데없는 짓 그분 제 말 잘 들으시니까 지금 써서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쓸데없는 짓 장노님 숟가락 구부러져서 나라에 보탬 된 일이 있습니까? 쓰는 숟가락 못 쓰게나 만들어 놨구만 뭘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매료돼요 거기에 매료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발부 뜨는 일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쓸데없는 짓거리에 빠져들었어요 모든 직분이 계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권한이 생겼거든요 동암께 참 갔더니 그래도 그 당시 숫자만 해도 우리 노예에서 제일 컸거든요 노예에서 제일 크니까 상납금이 제일 많거든요 장노님 몇 분이에요? 상납금 서로 가져다가 노예 내겠다고 실갱이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거 들고 가면 노예에서 커미션 주죠? 아니요 그냥 거스란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서로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납금을 누가 들고 가서 노예 가냐고 그랬을 때 내가 우리 교회 대표야 내가 실세야 내가 몸통이야 이거를 은근히 과세하는 거거든요 몸통이잖아요 그 돈 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들고 가면요 노예에서 누구를 대표로 보는가 하면 돈 들고 온 그 장노님을 아 이 양반이 실세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장노님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들고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붙여버리셨죠 교회 돈 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 그 매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 듣고요 작심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고 힘들 때는요 절대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여참은 튀니까 장로 하람은 튀니까 그러면 교회는 사실은 안전해요 직분이 계급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목사도 위험하고 장로님들도 위험하고 집사님들도 위험하고 위험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7개월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7개월 우리는 2001년 10월 7일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2002년 5월에 했다 그러시니까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추월했지만 우리도 굉장히 빨리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석 달 되니까 천명 모이더라고요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겁을 먹었어요 천명 교인이 왔는데 여러분 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셨겠죠 우리 교회도 아니죠 뭐 다 오셨죠 그때 이렇게 파악하니까 장로님들만 서른다섯 분인가 오셨어요 자기가 장로였다고 밝힌 사람만 안 밝힌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천명이 다 장로, 집사, 권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게 겁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데요 교회는 천명이 모였지만 백치상태예요 그냥 누구든지 말뚝 받고 새끼집을 치면 자기 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땅 따먹게 하던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2년 동안 신기한 목회를 했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구역 조직도 안 하고 직분 임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교인들이 막 미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느 여자 인천에서 오시는 경우 한 분이 다른 건 관두고 구역전 만들어 달라고 왜요? 구역 예배들이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서 반상에 가세요 그랬어요 거기 가서 통반장 하라고 왜 구역 예배도 안 하고 조직도 안 했는가 하면 조직을 하면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다 계급으로 우선 대표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될까 봐 권찰, 집사, 권사, 장로 그러지 않고 다 2년 동안은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난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온 정신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힘 못 쓰게 새도 못 부리게 이렇게 뿌리 못 내리게 한 번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한 번은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저의 정관, 제도, 시스템 그게 옳고 그런 것도 있고 좀 좋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정신은 틀림없어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주인 놀이를 못한다 사람은 주인 놀이를 못한다 오목둘 때요 이렇게 오목두는 사람 만나면 답답해요 돌 세 개만 넣으면 보지도 않고 와서 막아넣는 친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정관은요 돌 세 개만 보이면 갖다 무조건 막는 거예요 미리 막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 놀이를 못해요 저희가 이제 11년째 되었는데요 거기는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힘을 못 쓰는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힘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안전한 것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 주인 놀이를 못하게 해요 그건 성공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놓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도 이제 학교 빌려서 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다 직분 임명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빌딩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저희는 돈 있으면 다 쓰는 교회지 모아두지는 않는 교회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3천 명 정도 출석했을 때인데 건물을 하나 샀는데 하여간 최소한 은행돈 30억은 빚을 얻어야 했어요 그런데 30억이 그때 우리 교세나 재정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은행에서 빌려줄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세도 있고 1년 재정이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됐으니까 돈 30억 안 빌려주랴 그리고 생각했는데 두 번 퇴짜를 맞았어요 은행으로부터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얘가 돌았나 그랬어요 은행이 돌았나 우리 교회 같은데 돈 안 빌려주면 어디서 밥 벌어 먹으려고 저러나 두 번을 퇴짜 맞고 제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돈 안 빌려주는지 얼굴이나 한 번 보자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났어요 세 번째는 본사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왔는데 3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되는 친구인데요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왜 안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대차가 저를 그래요 승의교회는 신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천 명 모인다고 난 그게 신용인 줄 알았죠 우리 1년 예산이 이만큼 된다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승의교회는 한 석 달 만에 천명 모였다면요 예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랬더니 말이 이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천명이 모이는 교회는 꼭 한 사람만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돈 받을 데 없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요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달이 나신다거나 그 친구가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은행 직원들이 고려하는 상황이에요 몇 퍼센트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교회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승의교회는 김동호만 사고 나면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는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캔달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그것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잖아요 스캔달이 아니고 차사고로만 돌아가셔서 빠져도 이기에는 그날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이는 데는 석 달이지만 흩어지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지금 우리 돈 못 빌려줍니다 이게 쇼크였어요 제가 참 쇼크였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좋은 은사 하나 받았어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를 받았어요 거기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친구 말에 정말 그렇구나 30분 안 빌려도 상관없어요 본당도 빌려서 쓰는데 정 안 되면 빌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다지 저한테 문제가 안 됐어요 안 빌려준 거 안 둬라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그 말이 정말 저한테는 30억 받아 컸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서 돈 빌려줬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사사 청오람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김동호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건방진 기도 시작했어요 남들이 그래 네 팔뚝 꿇다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그게 제 기도였어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다 은행 돈 퇴짜 맞고 제가 시작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6년 딱 하고는 1년 안식량 간 거예요 하루도 안 어기고 2001년 10월 7일 시작하고 2007년 10월 6일 날 떠나서 7일 날 미국 들어갔어요 하루도 안 어기고 갔어요 제가 1년 안식량 가겠다니까 장노님들이 그냥 기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숫자는 많지만 이게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 매주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저한테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한 주일 설교 안 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 세웠어요 여러분 이래 봬도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한 천 명씩 줄었어요 제가 이래 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 명씩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양보 안 하고 그냥 뺐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뺐어요 줄면 어떠냐 밤낮 늘면 화약해지거든요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랬어요 장노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주일만 설교 안 하셔도 그 주일은 800명은 최소한 줍니다 목사님 1년 동안 강단 비우시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는 지금 몇 천 명 모여도요 이게 아직도 집결이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데는 모르지만 지금은 안식량 가시면 교회가 위험합니다 내 대답이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한 데만 길들여지는 교회니까 가야 됩니다 내가 안식량을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실험하고 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나한 데도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한 데도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한 거집 하거든요 그리고 갔어요 교회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정확히 천 명 빠지더라고요 첫 주일날 그랬더니 금방 미국으로 장러님 메일이 오기 시작해서 거부하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천 명 딱 빠지는데요 그때 다음 주까지 빠지면 무너진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밀려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사태 그때 제가 메일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들어가면 수습은 되겠지만 밤낮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이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목표를 잘못한 겁니다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다 무너지면 들어가서 다시 시작할랍니다 그리고 버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1년 동안에 다시 회복하더라고요 빠졌던 교회는 그런데 나갈 때나 들어올 때가 숫자는 같았는데 체질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저 없으면 쩔쩔매는 교회 들어왔을 때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게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8년 9월 7일 그 얘기 새벽기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냥 정말 설교 준비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뇌수로 나누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학교에서 나가게 됐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5천 명 정도 출석할 때인데 5천 명도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연세대학교 숭실대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큰데요 5천 명 출석이 가려니까 연세대도 좁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때인데 뭐 그렇게 고민하냐 뇌수로 나눠서 분산시키면 쉽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하나님이신 지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부응하니까 사탄이 핍박을 가했어요 흩었어요 목적이 흩음이에요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살더라고요 이걸 몰랐잖아요 흩은 데는 성공했어요 불 끄는 데 실패했어요 도려 불을 질러버렸어요 사방에 안디옥, 필리포, 골로세, 갈라디아, 고린도 사탄이 콩콩 뛰면서 코미드 했대요 괜히 그랬어 괜히 그랬어 내버려 뒀으면 예루살렘만 불타고 마는 건데 이거 잘못 건드는 바람에 사방에 불통 정말 땅 끝까지 보금전해지는 기틀이 그때 흩어짐을 통해서 됐거든요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사탄에 핍박하는 건데 우리를 사탄에 핍박할 때는 흩어지는 게 수다 사방으로 뇌수로 흩자 뇌수로 흩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뇌수로 흩을 때 한 교회를 내가 맡으면 우리 교회들은 안 흩어져 다 낫다 알아다닐 거니까 그래서 원고사 썼어요 관두자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은퇴할 건데 관두자 내가 빠져야 내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 그날 2008년 9월 7일에 설계하면서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진짜로 교회를 뇌수로 찢어서 뇌 목사님의 맥락으로 저는 손 뺐어요 저는 한 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돌아다니면 딱 한 달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계하겠다고 우리 교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느 교회 갈 거야? 너는 어느 목사한테 갈 거야? 그런데 교인들이 대개 이렇게 대답해서 난 안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김 목사님 돌아다닌데 나도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얘기 듣고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그렇디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줄 몰랐다고 고맙다고 되게 좋던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 보증 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 못 갑니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김동호 교인이지 내 교인 아니더라 김동호 보러 가서 구원해달라 그래라 그 말 듣고 난 싹 흩어졌어요 그래서 분립에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렇게 분립을 했더니 친구들 선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 뜻은 좋지만 후배들이 너 뒷방 늙은이 만들 거야 후배들은 너 그렇게 안 챙겨줘 그 말이 참 시험이에요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시대요 너는 그러면 안방 마님 되려고 목회했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너 장로들은 주인 노릇 못하게 잘 막더라 너는 그러면 안방 마님 되려고 그랬냐? 뒷방 늙은이가 돼야 교회가 살지 그래서요 그게 머리를 이해됐어요 이해되면 쉽죠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어르신데 그러면 뒷방 늙은이 되게 해 주세요 뒷방 늙은이 돼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거 옳습니다 뒷방 늙은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 딱 테스트 하시던데요 교회를 예수로 나눴어요 수요 예배 때는 아무데나 가요 그런데 가면 또 설교하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늦게 가요 단위 목사가 설교 딱 시작할 시간쯤 들어가요 어느 날 수요 예배 갔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늦게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제가 온 걸 못 봤죠 늦게 들어가서 뒤에 앉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건 실언이에요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나를 손님이랜다 정말 제가 너무 놀래 가지고 제가 나를 손님이랜다 나는 교회를 갈랐어도 내가 손님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오 제발 안 해서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면도칼로 마음을 이렇게 싹 베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싹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보다 더 놀란 것은 그 말을 한 우리 목사님이 더 놀란 것 같아요 이게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표현이 어떻게 나를 손님이라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섭섭해하면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 도와주셨어요 그 싹한 마음이 커지면 큰일이거든요 금방 그러시대요 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갑단다 끝내주죠 너 주인으로 내가 안방마님이야 내가 교회에서는 너 다 나눠준 거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내 권리 주장하고 힘쓰기 시작하면 그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그러면 조용가면 왜 우리 교회에 왔냐 다른 교회에 가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손님 노릇하면 반갑지 않겠어요? 가끔 가도 여러분 내가 갈 때 내가 반가운 사람이 돼야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적이면 참 많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가난에 못 들어간 거 아니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난 대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간다는 걸 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리셔가지고 안 간다는 모세 애급에 보내서 40년을 충성했어요 그 지지리 말 안 듣는 인간들 그걸 끌고 40년을 광야 고생해서 그걸 가난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야지 훈장 하나는 달아줘서 박수치면서 야 너희들 안 돼 모세가 1등이야 모세 들어간 다음에 너 들어가 최저한도 그 정도 칭찬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 자격은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솔직한 내 감정에 치사하시더라고요 반석 두 번 친 거 그거 꼬투리 잡으셔가지고 넌 안 돼 이게 난 납득이 안 갔어요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건 매 두 대 정도 회처리 치고는 그래도 훈장은 하나 달아서 들여보내 주셔야지 그거 그랬다고 너는 너보산에 가서 죽어 이건 좀 과하셨다 싶었어요 제가 그때 사자성어를 또 배워가지고 토사구팽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셨다 당신 급할 때는 죽어라고 써드시더니 이제 끝나게 되니까 너는 팽해 야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적당히 하다 가야지 뭐 그런 생각해서 섭섭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그러시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의 공과 모든 수고를 고스란히 살리는 길은 너보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상상했어요 모세가 들어갔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 사람의 길이 뻔해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여호사 얘는 시정이었고 이러고 허튼 소리하고 노망하다가 다 깔고 앉아 뭉개시고 공 다 까먹고 이스라엘 다 뭉개뜨리고 하나님 사람을 아시잖아요 너 그러기 너무 아까워 너 얼마나 수고했냐 너 죽어야 돼 너보산에 가서 죽으면 깨끗이 살아 이게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보산에서 죽은 모세처럼 되게 해 주세요 그 기도 시작하니까 뒷방 늙은이까지 반가운 손님까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돼요 한국교회는요 세계 선교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룬 교회예요 그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충성스러운 모세 같은 목사 모세 같은 장로가 많은 교회예요 한국교회 충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부터 난리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벌써 저 입구에 들어서 하니까 빨간 길 들고서 안내하시는 분들 그게 보통 충성이에요 그런 열심들이 우리 한국에는 있어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 뭐 있잖아요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장하님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속히 무너지는가 그 모세들이 대부분 다 가난에 들어가셨어요 원로, 공로, 명예, 은퇴 이런 거 다 붙여서 제일 나쁜 건 세습 제가 볼 때 그건 못 놓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뭘 하나 이름 붙여서라도 끈을 갖다 붙여넣는 거예요 뒷방늘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다 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뭉개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정말 공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공이 다 없어지고 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남의 얘기하니까 신나고 좋으시죠?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위험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 여러분은 눈으로 찾지 않아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어디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 교회쯤 되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본성을 끊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경제학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성장 속에 폐망의 인자가 있다 성장하는 그 속에 폐망의 인자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겠죠 인간적인 욕심이겠죠 그게 폐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한 성공적인 교회잖아요 그 속에 폐망의 인자가 있는 걸 늘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헛된 영광에 눈어두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들에게 쉬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얘기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데에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바울이 고백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뭔데요 다 이 말 모르는 분이 없는데요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앉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따로 십자가 지는 거 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둘이 같은 소리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봐야 져야 할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물론 헌금하는 것도 있고 헌신하는 것도 있고 시생하는 것도 있는데 최고의 십자가는요 헌신 어렵지만 제일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충성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충성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는 거 그건 정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음 우리 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는 십자가를 살라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시작되지만 묵상했으면 그 십자가를 그 다음에 내가 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 그냥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충성한 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내세워서 그러시겠어요 제가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쓰면서 권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권한이 커지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 정년이라도 좀 줄이자 70세까지 하지 말고 65세까지 좀 해보자 왜요? 65세부터 70세까지가 가장 막강해지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빨리 좀 은퇴하자 후배들도 많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누가 조기 은퇴라는 말을 붙였어요 동암께 젊은 집사님이 오더니 아니 65세 은퇴하는 게 무슨 조기입니까? 만기도 만만기지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랬냐 나는 그냥 65세 좀 하자고 얘기했지 조기라는 말은 안 썼어 사람들이 붙였지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래요 제가 충청도 어디 갔다가 장로님 한 분으로 붙어요 명함 받아들고 졸도할 뻔했어요 명함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조기 은퇴장로 암흑에 내려서 속으로요 구사세요 할아버지 그냥 만기 제대 하시지 거기에 빠지면 완전히 바바대는 거예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셨어요 23년 정말 충성하다가 정말 제 영적인 멘토 그분 밑에서 자란 게 제 평생의 축복이라고 할 만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하고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했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마지막 날 목사님 은퇴식 사회하고 그날 저녁 술설견 제가 하고 저도 영락교회로 갔어요 은퇴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축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나오셨어요 23년 목회한 교회를 은퇴하면서 인사하러 나오셨는데 인사 말이 10초예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름끼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32살 때인데 32살 때 은퇴사 나도 준비했어 나도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 저렇게 할 거야 10초 그때 깨달았어요 저 은퇴사가 은혜스러우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개판 치다가 저러면 사람들이 웃어 코미디아 아이고 저 할아버지 이제 철 드셨네 그러면 웃기잖아요 충성해서 누구든지 생각할 때 높은 뜻교회는 우리 교회는 암흑의 목사 교회지 다 그럴 때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500명 정도 출석할 때 1년 예산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때 메리아스 공장 크게 하시던 분인데 1년 예산의 3분의 1을 혼자 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3억 정도는 1년에 낸 것 같아요 혼자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우리 부장 장로님이셨는데 당회에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 당회에 못 들어가니까 교육 전도사니까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머리가 좀 돼요 연보를 많이 하면 발언권이 쎄까요 약할까요? 쎄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이거 좀 부탁해요 그랬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들려줬어요 전도사님 알다시피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지 않느냐고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지 그래서요 그래서 나 당회에 가서 말 안 해 말길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둘 다 다 많이 하면 못 써 난 평생의 교훈이에요 이 설계를 했더니 오늘 머리 좋은 양반 또 그러시대요 난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골치 아파 죽겠어요 충성하고 겸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가난할 때 우리 어머니가 김장할 때 무 깎아 주시더라고요 무 깎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예 무 먹고 틀이만 하면 인삼 먹은 것 같다더라 무 먹고 인삼 값 하려고 틀이만 하려고 하다가 그게 되나? 껄 하고 나면 아이 무 먹었네 이랬어요 여러분 충성하고 충성하고 겸손하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삼 먹은 것보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야 여러분 충성하세요 더 충성하세요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하고 깨끗이 손 떼세요 뭐 이렇게 너절하게 권리 주장하고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지고 줄을 쫓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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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